2016년 가수 크러쉬가 1등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이목을 끌었던 멍때리기 대회. 코로나로 개최를 못하다가 작년 9월 3년 만에 다시 개최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대회까지 열리고 있는 멍때리기. 대회 주최 측은 사회적 시선과 달리 멍때리기는 가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도 그럴까?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멍때리기는 사실 굉장히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다. 멍을 때리게 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뇌의 특정 부위가 반응하게 된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뇌가 초기화되면서 이후의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 버벅거리면 백그라운드의 앱들을 끄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멍때리기도 하루 1에서 2에 한 번에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이보다 자주 그리고 길게 멍때릴수록 뇌세포가 노화되어 치매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멍때리기는 뇌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의 휴식이랑 이어지진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때리는 것보다 영화를 시청하는 것이 뇌가 더 휴식을 하는 상태에 가까우며 스트레스가 적은 상태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